성령이 우리에게 의미하시며 너희가 원능을 주님께 받아 모든 민족과 열망과 정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의미하시며 너희가 원능을 주님께 받아 모든 민족과 열망과 정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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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신천하리라 온 세상이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인간에 받은 그 신 영호하네 기억나고 돌아오니 하나님 영호하네 영호하네 오시오 영원히 날 바래 주지시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되어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모든 증가하리라 인생의 모든 증가하리라 귀엽다고 고여오니 나라는 영원하에 오시오 영원히 열받이 주지시오 열받이 아들 조수 주의 아들 그룹 그룹 영원히 아들 그룹 역 desarroll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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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룹 여호와는 어르신 제시니라 아멘 아멘